왜에 불동전이여 호를 법중앙이라고 합니다. 왜에 법당 앞에 고요하고 고요해 항상 방광하니 6창이 6창이 뭐니 텅 비고 고요해서 시끄러운 세상 소리가 다 끊어졌다. 진정계 가운데에 부처님은 머무르되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비를 일으키고 지혜를 운전해서 중생을 위해서 이사해왔더니로다. 중생을 위해서 왔으며 마치 그 모습은 저 푸른 보드나무 방초 언덕에 어디든지 풀 한 폭이 또 그런 보드나무 가지 입새 하나하나가 높으신 부처님 모습 아닌 것이 없다. 그래서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눕지도 않고 또 앉지도 않고 거래가 없다. 아무것도 없는 것 취급해서 되지 않는다.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있는 모습을 그렇게 눈앞에 보여주고 나타나게 해준다. 적정이입은 부처님의 모습은 적정이입하지만 그 적정이입 속에 삼만 환상의 모습에 비춰서 그 그림자를 거울이 다다 수영하듯이 수영하면서도 전혀 그게 집착을 한다든가 어떤 감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자비와 지혜로 감싸 안는다. 그런 이야기예요.